살아있네. 빙고. 양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지. 수만이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거. 오늘은 다 흔들려서. 대신 소중하니까. 남순아에게 불치병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오늘 밤새 녹화해도 되나요? 자 오늘 이수라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몸의 힐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미 또 그 섹시미. 모든 여성의 워너비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오니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밤새 녹화해도 되나요? 근데 타고나신 것 같아요. 몇 살 때 그렇게 키가 크셨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간호사가. 아주 기를 죽인다 기를 죽여.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셨대요? 제 발가락이 말려 있었대요. 손가락은 말려 있잖아요. 발가락을 피면서 이렇게 긴 애기 발가락을 처음 봤어요. 정말. 그리고 자세 한번 보세요.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계세요. 아니요 지금 이 의자가 길이가 짧아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흰 딱 맞는데. 근데 이소라 씨 하면 다이어트 비디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그 90년대에 내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 이소라 씨가 다이어트 비디오 내셔서 여자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대박날 수밖에 없었던 게 여자들도 샀지만 저도 그거 샀거든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다이어트 비디오를 낼 때 이경우 씨랑 같이 방송을 했을 때였어요. 맞아요.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죠. 막 상담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라야. 이거 안 된다. 너 이거 안 되니까. 주변에서 지금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한테 빨리 처리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된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이거 안 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돼.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오빠가 월드컵 때문에 어디 한 달 갔어요. 이경규가 간다고. 네.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10만 개가 팔린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저보고. 나는 어떤 비디오를 낼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시간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뱃살은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뱃살이요. 뱃살은 많이 걸으면 돼요. 정말. 아 그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걷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틈틈이 무언가를 외워요. 그냥 곧장 5분 있으면 5분, 10분 있으면 10분. 그런 것처럼 이 운동도 몸매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운동을 해요. 맞아요. 항상. 손 만나고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촬영 때문에 어디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드라이를 할 때. 드라이. 네. 머리 말릴. 여자들 머리 오래 말리잖아요. 남자들은 뭐 1분이지만 여자들은 거의 30분을 말려요. 맞아요. 드라이. 네. 드라이 할 때 발 뒤꿈치를 들고 드라이를 해요. 발 뒤꿈치 들고. 프로페라 조심하세요. 안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일단 뒤 들고 드라이 하는 거죠. 아니면 스쿼트 자수로 드라이. 아 드라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가니까. 이렇게?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하는데. 머리를 말리면서. 약간 이상한데 이거? 약간 이상하죠? 머리도 말리는지. 약간 생활 속에. 근데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네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하는 방송 때문에 이틀 일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틀, 3일 운동을 못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 화장실 그 짧은 공간에서 제가 운동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서서요. 일단 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 상태에서 공간이 넓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손이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을 찌르는 느낌으로 뒤로 살짝 가는 거예요. 아 아... 어. 시원해요? 네. 근데 여기 다리에 붙이면서. 여기 다리에 스치면서. .